오늘은 무밥을 할 거예요. 빨간 무밥을. 엄청 싱싱하죠? 무이파리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. 무도 깨끗이 씻어야 돼요.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나의 칼 솜씨 봐요. 칼이 좋나게 잘하죠? 무이파리를 쌀 위에다가 얹어줘요. 그리고 빨간 무스도 얹어줘요. 그래야지 무밥이 되죠. 그리고 소금을 넣고 참기름을 넣고 밥을 누르고 3초만 있으면 돼요. 하나 둘 셋 짜잔! 이제 된장국을 끓일 거예요. 이 된장은 제가 직접 담는 거예요. 잘 풀어줘야 돼요. 숟가락이 잘 문질러서. 그래야 맛있죠? 빨간 무스도 넣고 청양고추 넣고 당파 넣고 바삭 넣고 조개살 던지고 마지막은 두부 어때요? 맛있어 보이죠? 더덕 무침 당파 간장 고추무침 가지볶음 빨간 무밥 빨간 무 된장국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. 하하. 하하하하하하하하 왜 하는 거야? 하하하하 하마기 이거 먹을까? 하하하하 응 맛있어. 그치? 이거 달어? 무가 달잖아. 대박. 간장 필요 없겠는데? 하하하하하하 이거 좀 저런 게 맛있지. 덜 더운 한 게. 대박인데 이거 간장 필요 없는데? 그래? 응. 으응. 으응. 된장국 맛있다. 하하하하 우와. 하하하하 꿀맛이야? 응 엄청 단데? 달고 맛있지. 응. 하하하하 아무 반찬 필요 없네. 이거 반찬 필요 없는데? 응. 으응. 하하하하 진짜 맛있다. 엄마한테 응. 응. 엄마한테 이 무밥이 최고네. 응? 응. 하하하하 하하하하 씹을 것도 없고. 그치? 응. 하하하하 근데 진짜 맛있는데? 하하하하 상상도 못한 맛. 하하하하 그냥 넘어가네? 응. 어우 맛있다. 오래 씹어야 됐던데. 오래 씹을 게 없네. 으흐흐흐흐흐흐. 그치? 응. 간. 간장? 그래도 간장 조금 넣어야 돼. 나 간장 없어도 맛있는데? 아 그래, 나 이거 창기는 간장은 맛있어 맛있다 와 진짜 맛있겠다 간장 간장 맛있어 쩝쩝을 해 엄마, 이 밥 나 이거 새 공기도 먹을 수 있겠는데? 어? 아 근데 이거 진짜 애기들한테 괜찮을 거 같아 응 밥이 달어 나연이 나연이 오면 해줘야 되겠다 뭐 세게 더 넣어도 되겠네 응, 간장도 맛있다 요리를 좀 잘하시네 응 응? 요리를 좀 잘하시네 언젠 못됐어, 헤이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왜 하는 거야, 도대체가 아니 언제 못했냐고 앗 뜨거워, ㅅ 아 요즘에 이거야, 빠졌어요 하아! 으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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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넘버원! 어 진짜 맛있다 근데 부드럽다 밥이 우리 맘에 이 맛있게 내가 먹고 큰일 났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이건 근데 요즘 무값이 비싸지 않아? 뭐야 배치것은 비싸다 요즘 뭐 이런거 다 비쌀걸?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응 흠, 너무 좋아, 하하 행복한 것 같애 턱도 꺼내도 되냐? 턱도 꺼내도 되냐? 그 댓글에, 너 댓글에 보고 댓글을 웬만하면 안다는데 너무 웃긴 거야, 댓글에 뭐라 하냐면 야 쫑구, 김치 하나씩 먹어, 두 개씩 먹지 마 이러는 거야 왜, 많이 먹어야지 너무 웃기더라고 김치 비싸다고? 아니, 그냥 하는 얘기야, 백수니까 배부르다 이거 너무 맛있다 화이트 밥 한그릇에 물건, 몇 시스템 감자 해체 dobry 예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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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너무 좋아 그렇게 빨리 먹었다고? 어우, 밥이 많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씹을 새도 없이 넘어가서 이게 진짜 맛있어 다다 응, 너무 큰데? 먹어, 하나 찌질까? 어, 두 개 있다 이것도 맛있어 응? 맛있어 아, 좋아 응, 다 먹네 아우, 너무 겁먹어 응 어머, 입에 넣자마자 사살로가 이거는 100점 만점에 이거는 천점이요? 응, 150점 100점 만점에 150점 어우, 너무 후하게 쓰시네요 아니, 이거 100점 만점인데 그것보다 많은 거지? 어우, 그러니까요 응 너무 후하게 해주신다고 어우 오늘 기분 짱이에요 기분 짱 근데 그게 그게 왜 또 너무 좋아 응 녹음 해놓고 kite 세운 때 또 먹는다 좀 짜고 아, 안 짜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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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몇년 십몇년 떨어졌나 20년 20년 떨어졌다가 들어왔어 됐는데 며칠 사이에 십몇년 값어치 다 해주는 것 같아 그치? 맛있어 다 먹었어 근데 간장 간장이 필요 없었다 밥 자체가 맛있어서 앞으로 더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롱 치는 거야 아이롱 아이롱 치는 거야 아부 떤다는 거를 아이롱 치는 거야 아이롱 옛날 말이야? 내 말이여 옛날 말이냐니까 내 말이여 내 말이여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대충 들어요 대충 들어도 저기서 뭘 하려면 담놈에서 뭘 하려면 쿵! 뭔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네 개꼬같이 해도 찰떡같이 들으라 얘기야 알았어 알았어 잘 먹었다 왜 잘 먹었다 그러면 잘 먹습니다 해야지 저번에도 내가 시켰는데 이놈새끼야 이거 이거 왜 이런 줄 알아요? 이거 하고 싶어서 일부러 지금 나한테 아니야 잘 먹습니다 해 잘 먹었습니다 저기도 되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아! 이거 꼭 시켜야 되겠어 지랄이 아 끝났어 하아 재미 들려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가서 다하아악 이러고 있어요 좋잖아요? 재미있고요 오늘 빨간 무밥 최고!